오늘 우리가 실험해볼 콘텐츠는 건물 20층 옥상에서 볼을 던질 거야 과연 그 볼을 트래핑할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볼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차 우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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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볼에 가속도가 붙다보니까 다시 건들기도 두려울 정도 이제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게 리스 이스 미스터 우 자 이번에는 내가 공을 던지고 JK 정권이 공을 받을 건데 자 이번에 받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자리 어마무시한 그런 스피드로 떨어지면서 태풍과 같은 소리가 확 내려오니까 어 이거 맞으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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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